아내 식사에 약까지 챙기고 나서야 아침밥을 먹는데요. 몸도 편치 않은 아내와 굳이 모텔 생활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응급 상황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계단 때문에 내려오기 올라가기 힘드니까 여기 있으면 주차 타고 나가면 돼요. 병원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모텔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할아버지. 발이 싫어요. 침대에 올려줄까? 네. 알았어. 침대에 올려줄게. 혹시 몰라 털신까지 신었지만 갑작스레 밀려든 오한을 참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홀로 밥을 먹는 남편이 안쓰러워 곁에 앉아 있어주려 했건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아내인데요. 더 이상 휠차에 앉아 있는 건 무리인 듯 결국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 침대로 자리를 옮기고 맙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위가 밀려들 때면 이불 속을 파고드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요. 그 이유조차 모르니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전체로 다 추워요. 언제나 몸이 선풍기만으로 돌아가야죠. 추워가지고 몸이 지절로 그렇게 돌아가요. 추워서 그런 날이 있어요. 따로. 그냥 막 덮어놓고 이유도 없이 막 추워요. 그냥 그렇게. 오늘따라 주인이는 털씬이 더 애처롭기만 합니다.